안녕하세요 오늘은 뉴로화문이 그 어떤 문제도 변하실 수 있다 3개월간의 여정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6월 중순 6월 15일날 어떤 한 여성분을 만나게 되고 두 번째로 그 여성분을 만나게 된 게 어제입니다 그 3개월 동안 이 뉴로화문이 훌혈하면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해갔고 그래서 어떻게 어제 만나게 돼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기록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주시고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그리고 본사 방문 6월 15일 일산설명에서 첫 만나게 됩니다 이 중에 한 분이 계신데 다른 분들은 다 저 발표하시는 분을 보고 계신데 한 분만 다른 곳을 보시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 공황장애, 불면증, 이인증 이런 걸 얘기하셨고요 정신과 다니시고 약도 드시고 다른 수많은 안 해본 게 없으신 즉 지푸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셨다고 얘기 나눴습니다 어머님이랑 같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환들은 길어야 3개월이면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렸고요 한 100일 동안만 진짜 열심히 하면 사라집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집중력 훈련 모드로 호흡훈련 최소 10분 이상 뇌이완훈련, 뇌건강 2단계 두 번씩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훈련은 S20 무선 밴드로 그 다음 탭에 설치해서 집에서 하셨고요 그리고 6월 15일에 뵙고 계속 카톡으로만 질문하고 제가 답해드리고 카톡으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전 이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가 알려드렸던 것은 유튜브에 뉴로하모니 훈련 방법 효과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강의 꼭 듣고 훈련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 밴드 착용법 그 다음 박병 박사님의 뉴로하모니는 어떻게 뇌를 바꾸는가 이 강의가 있습니다 이 3개를 먼저 드리고 이걸 꼭 보고 훈련에 임하라고 했습니다 훈련하면서 하루 이틀 3일 지나서 많은 질문들이 저한테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 띄엄띄엄 하면 안 좋고 한 번에 싹 시간 잡고 한 시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냐 그랬을 때 제가 공부도 일도 연애도 사업도 띄엄띄엄 하면 별로 그거 없다 한 번에 싹 집중해서 몰입해라 그 다음 상무님 집중력 모드는 5분 정도만 해도 되는 건가 했는데 집중력 모드하고 집중력 훈련을 혼동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사진 찍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다를까 이렇게 집중력 훈련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집중력 훈련이고 모드가 아니다 제가 알려드렸고요 공황장애 약을 지금 듣고 먹는 중인데 그 약 먹는 때랑 상관없이 아무 때나 해도 되냐 해서 아무 상관없다 그리고 약은 조금씩 줄여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밤 10시 40분이든 10시 43분이든 밤 11시든 제가 진짜 열심히 답변해드렸습니다 일주일 훈련하면서 충격적인 소식이 오는데요 전무님 오늘 공황장애 발작 같은 게 와서 지금 해보는데 아예 측정도 안 되고 이럴 땐 내건강 2만 해도 되나요? 헐 너무 충격적이 해서 공황 발작이 오신 분이 상태였어요 밤 8시 53분 그래서 제가 2단계만 하시고 걱정하지 말고 릴렉스 하시고 2단계만 지금 빨리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심장을 뇌의 연수에서 컨트롤하고 훈련할 때 나는 된다 난 할 수 있다 난 이 훈련을 마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것이다 내건강 2단위 하면서 이런 상상들을 하면서 진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6월 21일 딱 일주일 후 다시 충격적인 소식이 오는데요 네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뇌건강 2단계 진짜 신기한 게 이거 할 때 심장이 엄청 잠잠해진다 신기하다 이렇게 아침에 8시 와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딱 일주일 걸렸습니다 그 다음 7월 6일 전부님 죄송한데 이게 사실 노력해도 재발하는 거죠 이제 뇌훈련 덕분에 수면제 없이 자는데 오늘 심리상담사분께서 재발 얘기를 들으니까 또 심련하다고 했습니다 아 참 그래서 주변에 헛정보 아주 무지한 정보를 들으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동영상 제가 보내드렸고 6분 35초부터 들으시라고 했고 재발하지 않습니다 뇌에 대해 조금이나마 아는 사람은 재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고려대 심리학과 김현택 교수님께서 저희 뉴로하모니로 임상 논문을 하나 낸 게 있죠 뭐냐면 개발된 두뇌 능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재발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했던 정보는 7월 6일이면 훈련한 지 한 3주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수면제 없이 이렇게 수면제 없이 자고 또 뇌훈련 덕분에 수면제 없이 자서 너무 좋다 해서 불면증은 잡혔구나 제가 이제 한 3주 만에 정말 기분이 좋고 이분은 정말 훈련하면 되겠다 이런 제가 자신감을 좀 가졌습니다 그 다음 한동안 연락이 없으시다가 9월 3일날 연락이 왔습니다 저무님 잘 지내시죠 저 약 거의 다 끊었어요 다 뇌훈련 덕분인 것 같아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인생 최고의 가을이 될 겁니다 다지기 들어가죠 한 두 달만 더 해주세요 파이팅 하세요 9월 16일날 2주 지났죠 약도 다 끊고 심장도 안 띄어요 진짜 전무님 말대로 3개월밖에 안 걸렸네요 제 말대로 3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대단하죠 27일날 이분 이제 너무 신기하고 이제 이게 근데 진짜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다들 안 믿어요 제가 사방팔방 좋다고 너무 신기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겪어봐야 효과를 제대로 아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했습니다 9월 말쯤 되면 오시겠다고 해서 어제 27일날 9월 27일날 본사 방문해서 박병원 박사님이랑 이렇게 사진도 찍고 노벨상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농담도 해주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분 진짜 열심히 하셨습니다 렛합 하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소실률 보시면 우운해 우자 이쪽 델타 세타는 아예 자운해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놀고 있고요 우운해 상당히 안 좋고요 알파바 침보 평균도 이쪽 보시면 자운해가 불균형이죠 근데 소실률이 이쪽 다 정상적으로 가 있고 자원해가 정서 알파바 이쪽이 정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정서지수 보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쫙 치워지는 것이 균형을 딱 맞고 있는 거죠 6월 14일 9월 17일 가장 어제 이제 뵙고 얘기한 것 중에서 생각나는 말이 뭐냐면 이분이 정말 살기 위해서 하루에 뇌건강 2단계를 10번씩 어떤 날은 더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만약 누루하모리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약으로 우울하고 발작에 일어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너무 고맙고 신기하고 이쪽 분야가 정말 대단한 분야고 이렇게 제가 어제 만났는데 이렇게 말이 많으시고 긍정적이고 웃음이 많고 이쁜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모자 쿵 눌러쓰시고 말씀도 없고 마스크까지 검은 거 하시고 그래서 얼굴도 잘 못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어제는 환하게 정말 환하게 오시고 막 웃으시고 정말 이런 분이 좋겠구나 느꼈고요 결론은 여러분 뉴로하모리로 하면 됩니다 원하시는 뇌를 만드십시오 강력한 믿음 나는 된다는 믿음을 갖고 뉴로하모니 훈련하시면 다 됩니다 두 번째는 이분하고 두 번 뵙습니다 디지털 비대면 훈련 카톡으로도 카톡만으로도 서로의 진심과 믿음이 맞고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저도 최대한 정보를 드려서 열심히 훈련하게 하는 동기부여를 잘하면 효과는 100% 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뉴로제네시스 뇌세포의 지속적 생산 뇌의 가소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또 생겼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전국민이 뇌의 무한한 능력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아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집안에 저희 누르하모니가 하나씩 들어가서 정신이 건강한 두뇌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아 이분께서 올해 송년의 때 송년의 때 12월에 있을 송년의 때 오셔서 한 말씀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한번 오십시오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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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